더 질드나요? 정글리군 한번 던져보면서 스탠론! 투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경력이기 때문에 그냥 생뮤탈리스크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공중이고요 히드라니스크대에도 완성 여기에 히드라니스크대에 그리고... 차곡차곡 보이거든요 뮤탈리스크? 어쨌든 3개스트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재현 선수가 3개스트 뮤탈리스크 스커드를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가올 뒤에 측들은 지적! 아, 글쎄요. 이런식으로 돌아갈거면 이거는 손해가 너무 막심한건데요 괜히 직접 찔렀죠 그냥 커세호 커세호 그대로 숫자 유지되고 있고 말이죠 깨쎄기면 자꾸 쫓는데요 마재현 선수가 히드라니스크대에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저것까지는 진짜 뮤탈리스크 스커드 방업까지 하면서 한번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이 지역의 자원수급 상황을 볼까요? 가스밖에 안 먹어요 아, 히드라니스크대에 이쪽 지역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기초에 축구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 커세호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먹은대로 저 확장기지 선택까지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 였다고 보이는데 이후에 진짜 마음먹은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는 히드라가 모이면서 결국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뮤탈리스크 스커드 이용하면서 커세어를 좀 떨어뜨려줘야 결국 최종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드랍이거든요 무조건 저거는 드랍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커세, 커세로 커세로 좀 떨어뜨려줘야 드랍도 원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커세로 이만큼이나 쌓여있는데 그리고 코어가 일찍으로 들어갖고 네 아, 뮤탈 스커드 좀 더 예 이거, 예, 이거 보죠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잡지,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아, 그냥 정면돌파 정면돌파, 지루하고 돌려 히드라 한 그대로 하늘에서 아, 이거 지금 너무 앞을 가는데요 그렇죠 예, 프롱을 동원하고 그러면은 막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뮤탈리스크는 많이 잡혔고 이것도 V로 돌아가면요 이것도 막혀버리면요 결국에는 마니오 선수가 전석의 멀티를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어허, 우선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가 힘듭니다 마제은 공일업이 돼있는 상황에 커세어가 지금 오버리크를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 그쪽을 질럭바루트 완료된 것 같거든요 지금 공일업은 개나물 포즈가 일찍까지 해줬거든요 마제은 위기인데요 이거 못 들으면 어떡하나요 완전 지금 저거는 여기에 이 플레이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인데요 자, 커세어는 아직도 여전히 좀 활기를 치고 있고 네, 캐논도 많고 게다가 질럿이 스피드업이 돼서 글쎄요 더 이후의 공격은 들이받는 결과만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언덕 못 들게 그냥 언덕 위에서 성큰 러커 이런 걸로 나오지 못하게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드론 다시 찍고 그런 출발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탈틀러 나오고 한번 또 진출하면 김구현 선수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요 발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 아니, 날아가지 말고 캐논끼고 싸우는 게 낫죠 캐논끼고 그렇죠 자, 질럭뜨리고 여기서 아, 이거 커지고 있었나요? 예, 예 고음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뒤로 이렇게 캐논를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버로드 싸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 많이 잡힙니다 오버로드 꽤 잡혀요 정면으로 막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잡는 오버로드가 너무 많이 잡히네요 많이 잡혔어요 정보 많이 잡혔어요 힐수가 아, 더하면 10도 넘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전면전투에서는 어쨌든 히드라가 많이 남는 그런 경기 결과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오버로드가 막혀서 계속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말게요 11인데 49? 아 맞아요 힘들어졌네요 예, 이 경기는 이 경기는 김구현 선수의 페이스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첫 뮤탄리스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공격이 좀 어설프게 들어갔었거든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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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네, 오버로드만 잡아주고 게이트웨이 팍팍 늘린다 한방 쏟아져 나오는 것도 마주현은 헛편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비스 드라비스 결국 정면에다가 새로 쌓게 하고 본진에 내 드랍 가겠다라는 것이 마주현 선수의 큰 틀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게 이게 오버로드 다수가 떨어져서 한 번에 뚝 떨어졌다라는 템프로 나오는 타이밍에 더 강하게 휘두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경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커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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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야죠 봤어요 지진지가 나네요 예 자, 질럭이 다 죽고랑 이후에 커세어 도달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모여서 오버로드 걷어주는 데는 지금 중마당부터 빨리 미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마당 케이트 있죠 먼저 테노 4개라는 펄브라운가요 로커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언파우드입니까? 네 네 더 왔나요 더 왔나요 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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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가 다수 개발 야 지금 로커가 만약에 여기서 변탈을 하면 로보틱스는 어쨌든 늦기 때문에 걷어내는 데 시간 맞습니다 아 아 스토리 준비된 스토리 네 네 자 에그로 변했습니다만 글쎄요 그 위에 지져버리네요 우리는 아 에그는 방어도가 높지만 스토리 에는 무방비에요 네 데미지 가입지가 지금 추가적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버로드가 워낙 많이 죽어서 에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와야 되는데요 병력이 오버로드가 살지 못하고 아 금마당을 억지로라도 뒤지는게 낫지 않았을까 네 분명히 히드라가 캐논을 다 깨놓고 하는게 또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네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파일런 깨고 뭐 그러긴 했지만 지금 그 플레이가 결과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다 준건 아니고 예 김구현 선수가 진짜 그동안 오버로드를 대학살 했습니다 네 자 고음은 김구현 선수에게 넘어갔네요 예 바로 그런 결과 때문에 드랍이 좀 많이 약화가 됐던 것이 결국 마재현 선수의 지금 이 상황을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캐논 깨고 길을 내고 있습니다 길을 나올 챔이 다 했죠 옵저버도 지금 나왔고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잡힌 이후에 자 미리 미리 먼저 성공을 때리네요 아 네 옵저버 옵저버 예 예 외드레이에 여음은 여윤혀버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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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윤 선수 탈락. 김구현 선수가 민찬기 선수와의 대진을 완성짓고 부활을 합니다. 김구현 선수의 정면들어 수비해가면서 어쨌든 진럿을 던지면서 커세어로 꾸준하게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잡아준 플레이가 결국 마재윤의 어떤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면으로 압박해서 캐논 쌓게 만들고 뒷마당으로 들어가면서 드랍 들어가면서 히드라 러커로 타격을 주기 위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약해졌죠. 자 이제 마재윤 선수는 앞선 3명의 선수와 함께 다음 시간에 서바이버 토너부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음을 걸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됩니다.